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오빠 사진 한 장 찍으신다. 이게 적응 안 된 사람한테 좀 힘든 거라서. 오빠한테 사진 안 돼. 어쨌든 눈 찌끗트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진호야. 네? 사진 한 번 봐. 눈물 흘려서 찍어요. 안 돼요? 눈 눌렀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넣었구나. 눈에 뭐가 들어가서. 개임해지면 난 눈물 흘리니까. 저거 향기 잠깐만 시킬게. 오빠 결제 미리 했다고. 응. 해민 당연히 결제되지. 오빠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가져올게요. 빨리 가져와. 고맙습니다. 남이채은 나중에 먹을 거예요. 언제 오는 거예요? 9시 10분이나 15분쯤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먹고 있으면 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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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사전의 공격력이 너무 좋아. 1인 1콜라. 시민이어도 약간 헉 하는 게 있지. 들어올 때. 의외로 들어오니까. 여기 짐벅. 어? 에그 타워. 이게 제 거. 어? 이제 바구니로 안 갔다. 이렇게 좀 포장해. 치킨 시켰어? 응. 빨대. 이거 떼지. 여러분 그린북을 보고 kfc에 꽂혀가지고 kfc 잘 먹겠습니다 콜라 먹어도 되는거에요? 콜라 먹어도 되는거에요 콜라 먹어도 되는거에요 콜라 먹어도 되는거에요 콜라 exploding 콜라 고기 아 아 아 아 눈 부긋바울 눈병이 아니면 그냥 부은거야? 부은거 같은데 아 이가 이미 꺼뿌라져가지고 얘를 봐 왜 구멍만 뚫리지? 눈이 안떠져 보여가지고 네 걔네 뚫지마 뚫지마 네 닭똥집 좀 다줘 이거 코코에서 기술 쓰다가 걸린거니? 코코에서 기술 쓰면 손이 잘못돼야지 눈이 잘못됩니까 어 짧게 남는거 이렇게 남는거 같이 말았어 어 어 내가 여기다 좀 하는데 이거 이거 아 근데 원래 저는 좀 짜는놈은 맞는데 조심해진거 같아 여기 뜯나 치킨 가져가 치킨 응 치킨 가져가 치킨 우리가 저 똥에다가 치킨 넣었어 오빠 콤플로 숟가락 있어 거기? 응 하나 있어 어 닭똥집 되게 맛있다 오 그게 다에요 근데? 가져가 어 이거 하나 맛만 봐도 돼? 맛만 봐도 돼? 우이랑 우이 네? 저는 먹을거에요 먹어 알아라 하하하하 나 드시면 와서 먹을게요 아 아니 멀어가지고 나 하난데 먹을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먹어야지 아니 넙게 없어가지고 이대로 먹어야지 아 역시 KFC야 맛있어? 이렇게 없네 여섯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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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요 드세요 치킨다 인준아 내 문자 봤어? 응 나를 닦아먹어요 남집이 닭다리 아빠 물티슈 여깄어 그.. 눈에 뭐 들어가서 눈이 지금 맑었어요 맞은거 세지 왼쪽 눈에 안떠져 내 잡지 찰려있는데 큰일 났어 지금 어떡하지 응 잡지 지금 많이 먹었지? 갑자기 오늘부터? 응 낫붙어 갑자기 나 다래끼는 안에 끌려? 다래끼? 나 다래끼는 안에 끌려? 다래끼? 튀어나오는 데가 없으면 그냥 눈병인거 같은데? 응 맛있죠? 원래 먹방은 말 없이 먹는거에요? 궁금한.. 지금 계속 먹기만 해? 방송하는 사람들은 말하면서 먹.. 일단 좀 먹고 지금까지 뻗들었는데 오빠 오빠 마피아 못해요 슈팅 타이밍이 좀 빠르더라고 아.. 아.. 2일이 2일이 4일이 3일이 아 근데 못한지 너무 오래 됐어 지금 해외에 기름 나오니까 원래 해외에서 핸드폰으로 찍어본 다음에 호텔에서 찍어서 그냥 포크 대회 겨울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오래 썼는데 퀄리티가 이제 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혼자 핸드폰으로 찍어놨으니까 그냥 끈질 수 없어 해외 유튜버 지노빈씨 빈지노 나 오른쪽은 괜찮아요 근데 왼쪽이 그래서 왼쪽은 안 비벼야지 나 진짜 태어나서 눈병에 한 번도 걸려본 줄 알았는데 저 이렇게 눈부는 거 처음이야 지금 맞은 거 처음 봤어 원래 이렇게 불지도 않았었는데 분 거는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네 나 처음 왔어 안 그랬지? 응 오른쪽 비비면 오른쪽도 넘어가 아 그랬지? 근데 아까 붓진 않았고 빨갰어 완전 빨갰어 빨개 빨개졌어 잘 넣어준다 다래끼면 이 눈썹 라임에 툭 튀어나오지 않나? 다래끼면 안 나왔다 근데 지금은 그냥 눈 두 덩이가 부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서 사람이 다래끼면 안 돼 다래끼인가? 네 이분들한테 진단을 맡기는 거야? 바 딱 터 근데 푸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래끼나잖아요 면역력 부족이야 해외를 자주 나갔다 가더라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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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거 자고 있나 없어도 돼요? 응? 눈 푼 거? 응? 이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눈이 빨개지긴 해도 이렇게 붓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응 눈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다고 눈 깔아는데? 눈 만지면 안 된다면서 흐흐흐 흐흐 흐흐 만지지마 병원 내일 2시에 2시 이분들 의약들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중병들은 잘 아는데 병미한 증상은 잘 몰라요 아 지금 시간에 병원 있어요? 좀 늦었지 알겠죠? 9시? 네 내 과는 있는데 여기 24시간 병원은 있거든 목동에 근데 그러면 종합병원이래 그치 그냥 응급실이라고 봐야지 응급실이라고 봐야지 응급실이 안 까 응급실이 안 까 쌤이 기출되냐? 예원이 맨날 속 뒤집어지면 거기 가고러 응급실이 안 까 오구 이즈 이즈 제가 반가위로 이 홍 ah 직長 라는 알림 독서야 맛있어, 피디? 좀 두통하네요? 소린지 아니겠네? 이거랑 그거는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감자하고 계란하고 치킨하고 다 있어 마이신? 아프진 않은데? 검색해보고 나도 시키고 있어 음료 고기나 기름진 거 먹지 말라는데 이미 햄버거에 다 끓이 패는데 ㅎㅎㅎㅎㅎㅎ 시킨 사람 좀 있을걸? 이거 먹는 거 보고 응 의학 전문기자 연결하라고? 다 퇴근했어요 음 아아 배민 시킨 사람 솔직히 손들어 치킨은 아무도 안 가져와 부산기는 지금 미국 가있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저희 가져갔어요 오늘 대학 풋볼 클램슨과 루이지애나가 결승전을 했는데 클램슨 쪽에 가있어요 시킨이 좋아 시킨이 좋아 치킨이 좋아 똥집 저 먹었어요 이거 먹엄대? 가져가 잘 먹었습니다 우리 티셔츠 줬다니깐 힘들어오세요 잘 찾아봐야겠다 뭐? 티셔츠 줬다고? 징골 있어? 징골 징골이라고 아 이거 징골고사 찾다가 왔는데 없더라 근데 있어요 오빠도 입고 이거 12월 26일날 줬는데 MC? MC 입고 와 없으면 연락할게 갈게요 그럼 뽀뽀엠 내일 눈 잘 고쳐보겠습니다 내일 플러스 잡혀야되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 setup 수고하세요 집 아이스크림 스코티 secondary 수고하여 먹기 서류를 rose KFC는 아직도 코카콜라지 먹으나? 응 펩시 응 그림부 이스타이어드 바이 그림부인거죠? 응 춘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콩봤어? 콩? 아니 오빠 홍진 오빠? 응 못봤어 단발차로 갔나? 응 방금 나갔는데? 화장실 갔나 그러네 와 저기 아 이거 아니었어? 그것도 그거야 안녕하십니까 오빠 벌써 다 먹었어? 아까부터 먹기 시작했어 아 진짜? 고맙습니다 KFC 맛있잖아 고마워요 닭똥집 하나 먹어 닭똥집? 닭똥집이 팔아? 꿀맛 고마워요 짜장면 먹듯이 잘하네 도와줘요 우리 응 와 콘샐러드도 있어 제대로 드시네요 내가 시켰거든 여러가지 시켰구나 오빠 내가 시키잖아 아쉬움이 없어 남는 건 많은데 오빠가 음식을 시키는 거 보니까 종류를 여러 가지를 놓고 깔아놓고 먹더라구요 휴게소에서 메뉴를 내가 골랐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정말 그걸 다 시켰어요 아 나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근데 라면도 먹고 싶네 라면도 먹고 싶네 라면도 먹고 싶네 그럼 네가 라면을 먹어라 그래서 나는 돈가스 하나 라면 하나 시킬 줄 알았는데 돈가스와 라면이 세트로 묶여있는 무언 세트를 낳은 선생님이요 그건 아니라 정식 돈가스 정식과 라면 정식 그랬어? 라면 정식에 그 알밥이 있었던 거고 돈가스 정식에 우동이 있어서 그래서 마치 두 명이 네 개를 먹는 거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다 1인분이에요 4개지 못봐 1인분이지 1인용 정식인데 우리 양보 깜짝 놀랐잖아 많이 줄 줄은 몰랐지 맛있다 원래는 그때 이제 소해 수어로 맞아 우우댄 해 무슨 팽지 순례로 우우댄을 먹으러 가려고 여주 가자 여주가 여주가 콜라를 좀 빨리 먹었더니 아니 소리는 안 났잖아요 멈췄다 뿐이지 뭐 하는지 알겠잖아요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소리 안 났어 보편적 예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눈물이 나지 인간이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넷쪽 팀을 누가 그거를 카운트합니까 오빠 오늘 마피아 졌어? 오늘 대구독이었어 아 진짜? 오늘 라인업 보니까 그 최악채 모은거 아니었어? 어머 치킨 좋아 우와 날개다 날개 좋아 이것도 치킨인가? 마피아도 쥐고 국어도 졌어 나보다 국어를 더 잘하더라고 사자성어를 딸딸 외워가지고 정말? 누가 누가? 조나단씨 음 음 구분 진짜 재밌잖아 입학하면 고정 추진하잖아 엄청 재밌잖아 고립구건 나에게 굴욕을 안긴 사람은 오랫동안 가까이 두면서 조금씩 침식시켜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너뜨려야 돼? 응 기억해뒀다가 친구보다 적을 가까이 든다 흠흠 흠 흠 흠 구밀 부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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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진짜 좋아했는데 세립구려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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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가풍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응 뜻이 있어요? 뭔데 오빠? 부모에게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뜻이 다르다 모든 사람들에게 튼튼하게 생겼어 대박 너도 모르지 너도 자기 위한 모르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만 지금 모집하러 다녀오지 김태국장님 안 오시나? 김태국장님 모르면 돼 안 아운서라고? 대박 그런 뜻이 있어? 예원이한테 전화해보자 허리도 안 아운서한테 전화해보래 연인 모르지 허이루 아나운서 어때요? MBC에 폭탄을 던질 수 없잖아 내가 모르면 다 몰라 아하핳핳 그 다음 아 오랜만에 햄버거 먹는데 너무 맛있다 아 배불러 학벌 제일 높은 사람분들한테 전화해볼까? 선체스 어? 선체스 안 갚으면 알 것 같대 너무 어렵다 근데 독서량이 아나운서들 중에 거의 탑이기 때문에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책 자체를 계속 읽어서 혹시 알 수 선체스 알면 내가 뭐하대 하하하하 동기야 때문에 해림이? 옆자리 선배님 미선 선배? 흡 더 멀어져 하하핳 유기 탱이기 아나운서리 아아 흐으으으 사장님한테.. 사장님 보고싶을 것 같아. 아니야.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아실수도 있어. 옛날 말이잖아. 어깨가 힘들다고 그게? 응. 왜? 입이 잘 안 벌어져. 이건 뭐야? 진호 오빠. 남긴 거예요. 여기 그거 있는데? 닭똥집? 먹어, 오빠. 오빠 드세요. 아니, 주려고. 나 아까 먹었어. 주려고? 손으로 집어서 주려고 그랬어? 이미 본인이 먹으려고 했어. 왜 저녁은 아직까지 안 드셨어요? 우리 다섯시 반부터 했거든. 그럼 힘들어할까요? 음. 정말 맛있어. 둘이 한 잔으로. 진짜 천천히 먹은 거야. 맥주는 엄청 빨리 먹어야지. 그럼 맛있는 거잖아, 오빠. 맥주 배부르다고 못 먹는 여자들 되게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마시고. 배부르다고 마셔. 배부르다고 소주는 못 마시겠던데. 오빠, 이거 먹어서 큰 거 하면 안 돼. 나에게 한 번 먹어. 먹어라. 치킨. 가을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었어. 똑같이 먹은 거 아니야? 다 콘젤러도 하나에 속도가 좀 빨랐을 뿐이지 사실 먹는 양은 똑같아 아닌가? 치킨을 두 개 먹었어 쩝쩝대면서 먹어달라는 건 뭐야? 그게 뭐가 좋아? 그러게 소리가 너무 안 나니까 너무 조용해 엄마한테 혼나요 저도 엄마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어렸을 때 접접대면서 먹지 말라 입을 조금만 벌려도 진짜 그리고 본인은 입을 약간 벌리고 이렇게 등잔 밑에서 내로남불은 뭐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몇 번 엄마는 왜 쩜쩜쩜 했더니 난 여기가 아파 쩝쩝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아니라 쩝쩝 이렇게 먹는가? 이렇게 먹더라구요 진짜 이렇게 먹어 쩝쩝쩝쩝 쩝쩝쩝쩝쩝쩝쩝쩝쩝 근본적으로 거슬린다기보다 교육받은 거슬림 그래서 입을 벌리고 씹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뭐라고 한 적 있어? 개들이 입 벌리고 씹는 건 너무 귀엽지 않아? 응 너무 귀여워 사과 주면은 맞아 맞아 크흐흐흐흫 크흐흫 어머니가 거슬렸구나 개바먹응 소리 까드득 까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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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유튜브에 asmr이 너무 많던데? 먹는 asmr 나 한참 봤었는데 요즘은 안봐요 개들이 먹는 asmr도 있나? 어 있어요 강아지 asmr 진짜로 이뻤지 자동완성이 바로 되네 asmr 독이팅 강아지 나와? 마이크 앞에 있지? 이거 한국사람이 만든거네 82반명이야 칠면조 목뼈 어 너무 좋아 개가 칠면조 목뼈를 먹는거야? 리트리버지 오빠 리트리버지 오빠 맛있겠다 어떡해 와 얘는 이게 60만명이 보고 있는걸 본걸 본인은 모를텐데 모르지 돼지 asmr도 있대 돼지 먹방 돼지고기를 먹는거야? 아니 돼지가 먹는 asmr 아 그래 돼지 먹방 있어 어? 다 씹히지 않았나? 본 적 없나? 화살표 하는거 누구야? 화살표 누구니? 얼굴이 좀 분홍색이에요 화살표 누구야? 트림 돼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지금 보고있다 내가 목뼈 먹으면 백만 가능 큰가 먹어 아냐 말하는 뜻이 누구니? 신기하다 별 말 안하고 먹기만 하고 있는데 되게 엄청 잘 노신다 천천히 먹기 컨텐츠 진짜 한번 해볼까 이미 늦었네요 오늘은 겁나 천천히 먹는 컨텐츠 씹는 걸 많이 씹어야지 그럼 천천히 먹을 수 있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다진마 아이유 아이유 멍.. 멍하니 먹는 거 말하는 건가? 아니.. 아니야.. 거기.. 거기.. 뭐야.. 효리네 민박에서.. 이렇게.. 되게 쪽.. 오물오물 이렇게 생겼잖아.. 음.. 오물오물오물? 오물오물? 깨장 멍하니? 한 번에 많이 넣고 그건 잘하지.. 많이 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넣었나? 음.. 효리네 민박도 제 SBS 동기가 만든 겁니다 나가서 왜 나가서 만드셨지? 어.. 그거 너무 재밌어.. 스토브리그 아 너무 재밌어.. 음.. 저 진짜.. 요새 삶에 나.. 그거랑.. 사랑의 불시착 음.. 어디 거야? 에스.. 사랑의 불시착 에스비에스 거야? 아니 꼴? 아니야.. 사랑의 불시착은.. 제이빙스도.. 몰라.. 난 넷플릭스.. 전 그거 안 봐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봐.. 스토브리그 빨리 끝나면 몰아서 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끝나나? 넷플릭스에서 봐요..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네.. 아직.. 아직.. 야구 개막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거 3월까지 할 것 같은데.. 저 TV로 안 보고 넷플릭스로 드라마 봐요.. 방금 순간적으로 개처럼 떨어뜨린 걸 쳐다봤어.. 이거 왜 쳐다봤어? 보통 강아지들 식탁 밑에 있다가 먹는 거 떨어뜨리면 이제 확 하고 먹잖아.. 맞아.. 코로나 달려와서.. 스토브리그도 재밌고.. 근데 아직 1화부터 안 봤어.. 스토브리그 짤로 돌아다니는 것만 계속.. 왜 막.. 1화부터 몇화 몰아보기 막 이런 것처럼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어.. 빨리 끝나라.. 빨리 포기해.. 설에 결방한다고? 그때 몰아보면 안 되지.. 하루면 다 보는데.. 저는.. 드라마나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끝나야 됩니다.. 사랑의 불씨.. 현빈 너무 멋있어.. 우리 이정혁 동물 짱이야.. 예전에 비밀의 숲 한창 날릴 때.. 마지막화.. 끝나기 전까지 몰아서 봐가지고 딱.. 딱 끝나고 마지막화를 볼 수 있었어.. 음.. 스토브리그의 예원이 나와? 이름이? 비숲2 나와요? 응.. 같은 작가가 쓰시나? 네.. 그.. 배두나씨가 인증했어요.. 신혜설씨가 없잖아.. 어.. 그렇네.. 킹덤도 나와요? 킹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재밌었는데.. 킹덤.. 난 너무 좋아.. 좀비.. 그거 봤니? 워킹데드? 봤지 다 봤지 오빠.. 난 좀비는 다 봐.. 거의 다 봐.. 버닝을.. 재밌게 봤는데.. 버닝의 스티븐 연.. 그 캐릭터가 너무.. 잘 살아있어가지고.. 와.. 저 배우 너무 괜찮다.. 이랬는데.. 전혀 모르고.. 워킹데드를 보다보니까 그게 사람이더라고.. 아.. 근데.. 어.. 위쳐 재밌습니까? 어? 라이코88 왜 얘기해? 어.. 스포 당했어.. 뭐? 워킹데드 어떻게 되는지? 어.. 나 지금 말하는 거 말하는데.. 와.. 진짜.. 너무 중요한 스포 한 거 아니야? 와.. 스포 당했어.. 와..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한참 된건데.. 넷플릭스를 이렇게 돌리다가.. 그.. 넷플릭스.. 멈춰놓으면.. 그.. 예고편 막 틀리잖아.. 지가.. 워킹데드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봤어.. 예고편 부분.. 보는 듯 너무.. 도입부가 좋더라구요.. 어? 이거 봐야겠다.. 1시즌부터 쭉 보고 있는데..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데 중간에 조금.. 힘들어.. 보는 게.. 그러다가 갑자기 재밌어져.. 또.. 맞아.. 좀비는 초반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 특유에 약간 러브라인이랑 갈등라인을 일부러 넣는 게 있어요.. 늘려야 되니까.. 영화랑 다르게.. 응.. 쓸데없는 인물 갈등을 좀 이렇게.. 소소하게 막 넣으면.. 늘어지는 느낌이 나서.. 헉.. 스토브리그도 러브라인이 생길까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스토브리그.. 지금까지 없다는 거 스포한 거야? 아니 그거.. 작가가 말해줬는데.. 이미 말했어? 없을 거라고? 다행이다.. 빨리 봐.. 저것도 말했단 말이에요.. 말했대 오빠.. 난 그것도 몰라.. 난 아예 모르고 할 거야.. 작가님이 미리 얘기했네.. 뭐.. 너무 슬프잖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국민이.. 막 갑자기.. 사랑에 빠져.. 그럼 안 돼.. 약간 비군만 얘기해.. 좀 산으로.. 아니 볼 거면 빨리 봐요.. 끝나고 볼 거야.. 응.. 봐서 볼 거야.. 나 요즘 그거 보고 있어.. 그거 보기 시작했어.. 뭐.. 요즘 왜 이렇게.. 디지털 치매인가? 아까도 진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치매 아니야? 할아버지.. 뭐 뺐을 게 없구나.. 뭐야.. 굳이 디지털을 뭐.. 마인드헌터 마인드헌터 베이비 핀처가 1편 2편을 그것도 디렉팅을 했길래 마인드헌터를 봤는데 괜찮더라고.. 보다 잤어.. 여기는 감튀가 좀 맛이 없네.. 응.. 약간.. 이거 감튀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가? 이거 감튀는.. 비만성 치면 누구야? 이거 감튀는.. 날씨내야 돼.. 날씨내야 돼.. 흠.. 감튀는.. 비만성 치면.. 흠.. 흠.. 살 찐성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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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드립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시다.. 감튀김 파파이스지 아니야.. 아홉시 반에 나오는.. 목덤 맥도날드의 감튀야.. 맥도날드.. 좀 짭짤한 거.. 아홉시 반에 나오는 세로튀김 감튀 너무 짜? 잘 먹던데.. 뭐가? 언제 우리가 맥도날드 먹었나? 근데 맥도날드 내가 그때 감튀 막.. 튀겨온 거 갖다 줬을 때 여기서 엄청 먹었잖아.. 흠.. 흠.. 다 먹던데.. 먹긴 먹지.. 왜 대전에서 아침을 먹었나? 흠.. 안 먹었잖아.. 스타벅스만 가져갔나? 응 아냐하고 혼자 뭐 먹었잖아.. 휴게소에서.. 나 못 먹었지.. 아아악! 맞아.. 그냥 계란 같은 거.. 그치? 계란이랑 밤.. 소시지랑.. 맛밤.. 전 안 먹었습니다.. 황설아 감독님은 보기하여 인터뷰를 했죠.. 심지어.. 행사 중에.. 둘 다 치매력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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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요.. 기억력이 좀 잘 안좋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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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식.. 오늘 랩테네 오빠? 오늘? 흠.. 흠.. 아까도 게임 땡겨서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꺼버렸는데.. 흠.. 흠.. 연전연승.. 연전연승.. 흠.. 아.. 어젠 기분 좋겠겠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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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너무 화가 나서 많이 끝나잖아요.. 흠.. 한 번 붙어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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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뒤로 한 번 더 한 적이 없어요.. 저를 재물로 삼으시면 안되죠.. 흠.. 재물을 가르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구경 가야지.. 흠.. 오늘 하면 구경 갈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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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 배그 안 해? 배그? 총싸움.. 흠.. 아이패드 안 잃어버렸을 때 아이패드로 한 번 해봤거든? 배그를? 아 모바일? 흠.. 와.. 아이패드로 배그로 한 사람도 있구나.. 아니 앱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해봤는데.. 어때? 장군차 운전병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 기본으로 쏘지라고 했던 오빠의 배그 실력은? 아 진짜 딱 한 게임 했는데 그때 중간에 누구 찝차를 하나 으더타고 내가 운전했었는데 같이 그녀한테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그래가지고 좀 몰았어 그거 말고는 걔가 계속 엎드려 있으래 그냥 오두막 2층에 가서 엎드려 있어 나오지마 그래가지고 흠.. 근데 이제 파란색 그.. 원이 계속 줄어드니까 맞아 자기장 그러다가 이제 2층으로 그게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막 서로 난타전을 벌여서 다들 죽어있고 운전.. 그.. 찝차가 하나 있어서 내가 몰고 몰고 쫘악 가다가 존버하다가 쫘악 가다가 이제 저쪽도 둘 우리도 둘 이렇게 남아가지고 했는데 헉? 쳤어 쳤어? 응 총은 쏴 봤어? 쏘긴 썼지 안 맞더라고 매실ission 에이 주 47 배그에서 운전병항썰 배그에서 운전병 살아 한 썰 휘또 휘또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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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빠 나랑 윷놀이 하자 설 때 윷놀이 어디서 해? 인터넷에서 인터넷 윷놀이? 내가 윷놀이 고인물이거든 고인물이 뭐야? 고였다고 윷놀이 보이는 게 뭐가 있어? 보인 게 뭐가 있어? 내가 한 게임 아이디를 찾았는데 몇 년도였지? 십 몇 년 된 아이디였더라고 그 아이 한 게임은 네이버 아니야? 아니 한 게임은 한 게임 그때 한 게임에 가입한 아이디를 찾았다 아 20년이었어요? 20년 전 아이디였대 2000년? 그런가? 어디가? 갑자기요? 2000년이면 고딩때 고딩? 중딩때 중딩때 오빠 이거 바꾸 지금 뭐지? 지금 뭐? 오빠 못 바꿔요 바꿀 줄 알아? 그래? 이제 와서 자존심 상하는걸? 아니 아니 채팅창에 보여가지고 못 바꾸는데? 아니야 진짜 아무거나 막 눌러보는데 오빠? 컴퓨터가 다 그런거지 자막 자막 있네 오빠 응 아니 아니 방금 여기 아니 아니 다시 누르고 요거 자막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아 뭐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아니야 이모티콘 선택이네 뭐야 이거? 흠 이모티콘도 몰라요 항상 뭐를 딱 누르면 아 이렇게 딱 아 여기 있다 아닌데 아무거나 눌러본다 짠 어? 이제 잃어버릴까봐 근데 더이상 잃어버리지 않죠 하지만 폰을 잃겠지 그럼 올거야 아니요 아니요 안찾았어요 다시 재발급했어요 흠흠흠흠흠 흠 흠 미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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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키 알트 플러스 F4 흠흠흠흠흠 내가 찾아볼거 오빠? 흠흠흠흠흠흠.. 내가 하면 빠르게 할수있지 이거 안먹고줘 오빠 버린다 진짜 아무도 안먹는거야? 응 대불러 먹어 대불러 먹어 먹어 내가 물어볼까? 아 이거 버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 버릴 순 없잖아 내가 찾아볼게 기름 부분을 걷어내고 먹겠습니다 음.. 그때 우이가 하는 거 봤는데 이거다 아니다 헐 공지 이거 아닐까? 공지 등록 아니야? 눌러보자 아니 하지 말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거. 아니... 여긴데... 아, 아니,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봐. 노란거. 그래! 아아아아!!! 왜 아까 눌렀는데 안 나왔지? 잠시, 밑에 집, 떡방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그 다음, 끝 끝 방송착용 우와, 어 너무 신기하다 좋다 그러게 5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빠가 알려줬어요 배부르다 어깨 좁아보이는데 그쵸 아, 이제 운동할 건데 운동하면 이제 어깨가 엄청 많이 빠지겠지? 아직 안 정했어 20살? 근데 봄이 오면 운동을 할까 생각 중이야 원래 겨울에 원래 겨울에는 살이 찌거든 나는 그래서 그냥 따뜻해지면 운동할까 그랬거든요? 그대는 너무 달라요 그대는 너무 달라요 자전거를 다 볼까? 자전거가 하나 놀고 있거든 아 있어, 자전거가? 자전거를 조금 손질한 다음에 마스크를 딱 이렇게 괜찮은 거 사가지고 쓰고 또 사야되네요 마스크들이 예쁘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한강 뭐 이런데 무릎 나간다고 자전거는 무릎 안 나가지 러닝이 무릎 나가지 그런가? 한강이 최고예요? 자전거는? 자전거 운전병 내가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 다 썼구나 뭐? 물티슈? 아니 치킨, 키친타올 배불러 아 진짜 배불러 아 진짜 배불러 꼬북칩 있네? 키친타올이네 치킨타올 이거 버려야겠다 하나만 살 어떻게 먹을 걸 버리냐 배부른다 짬 짬 집에 가져가래 오빠 집에 가져가래 오빠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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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놔야지 여러분 청취율 조사기관 잘 부탁드립니다 배태는?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듣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 배성재의 텐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체크가 안되나? 응 듣고 있습니다 꼭 듣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유튜브로 보셨나요? 팟캐스트로 보셨나요? 아 저는 라디오 팟 7.7로 그렇게 유도도 해? 어?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구 붐붐파워 들어보니까 막 얘기 많이 하던데 뭐? DJ 붐 님이 성취율 조사기관이라고 속이면서 요 기간때 막 질문하거든 전화해서 그걸 고대로 벽겨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방송적으로 하는 거겠지 그니까 근데 우리도 했어 그거 비슷하게 아 그렇구나 3초 넘으면 바로 끊는데 대답을 안 하면요? 헐 카카오로 보고 있다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본방을 듣는다 그러면 그 녹음인 날도 들으시나요? 아 본방을 듣습니다 음 BTU의 영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게 막 개편때도 많이 영향력이 있나요? 배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시끌시끌하고 어 그런 프로그램 인데 성취율 조사기관에 성취율 조사기관에 항상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도 어 여기는 시끄러우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 느낌 시끌시끌하는데 사고를 많이 치고 참 그 맘에 안드는데 인기가 많고 성적이 좋아? 이런 학생 모범생은 아니고 음 잘 노는 전교 1등 느낌 음 음 그렇군 공부 잘하는 일진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부 잘하는 일진 고등학교 때 중창반이었는데 중창반 후배 중에 학년마다 4명씩 뽑아 응 파트 난 베이스 소프라도 바리톤 하이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4명씩인데 한 학년 밑에 하는 애가 우리 이제 오후에 다 잘하는구나 맞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잘해 맞아 능력인가 봐 주시는 것 같아 그 능력을 안하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담배 피우고 술 담배하는 전교 3등 내 얘기인가 봐 뭐야 누나는 노래 못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못하진 않죠 더럽게 못하지 뭐야 제가 대전 갔다 올 때 윤태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혹시 졸음운전하는 것 같으면 노래를 불러라 잠이 확 깨게 근데 나 노래 수시로 불렀던 것 같아 그치 계속 약간 그 선 넘지 않게 흥얼거리더라고요 옆에서 뭐라 할까봐 노래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졸음은 안 오고 뭔가 혼자서 이렇게 적당히 짜증을 해줘 거질릴랑 말랑 은근 신경 쓰이게 졸음 대신 짜증이 밀려온다 와 이렇게 아무말 안해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노는군요 그때 그 펭 펭지 순례를 하려고 그때 휴게소에서 검색도 했었잖아 그때 그 소혜이가 우우된 얘기를 했던 유튜브를 찾아서 휴게소에서 그걸 봤어요 난 분명 여주 휴게소 들었는데 여주 휴게소를 검색하니까 티맵상으로 반대편 반대편은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심지어 경부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염두에 두다가 중부를 탔잖아 중부고속도를 타고 제가 대전에서 장군차 운전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부를 타고 서울에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중부를 타고 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잘 뺄게요 우우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M10에서 확인하세요 이거 안했지 그때 뭐? 내가 이거 하라 했는데 이거 안했지? 했어 오빠 안했어 이거 했어? 응 했어 안했던 것 같은데 나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